이 족저근막염은 왜 생기고 또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계약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? 이게 족저근막의 이러한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발바닥 쪽에 있는 막이라 그래서 족저근막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발바닥 근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얘네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아치나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보행할 때 발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딛고 나갈 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근막이 수축을 하면 딱 이 발바닥이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뒤꿈치뼈에 연결되어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타이트하게 수축이 되면 그 상태로 이제 발이 딱 경집된 상태가 되면서 발을 딛고 이제 걸어 나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말인 것 즉슨 결국에는 서 있거나 걸을 때는 무조건 이 근막을 쓴다는 거예요. 그래야 우리가 그 행동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쓰게 되는 거죠. 그러면 많이 쓰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쪽 부분에 무리가 오고 그런 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게 족저근막염이라고 보시면 되고 옛날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발 뒤꿈치 부분에 붙어있는 부분 이 부분으로 해서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근데 환자분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여기 아치 있는 가운데 부분도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끝부분 여기 발가락이랑 발등 이 중간 부분 정도 이 연결 끝부분에도 증상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바닥이 꼭 여기가 아프다고 해서 족저근막염이다 이런 건 아니니까 발바닥이 아플 때는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은 보존적인 치료를 많이 합니다. 보존적인 치료로는 원인은 왜 너무 많이 써서 생기고 그렇죠 보통은 오래 서 계시거나 장기간 이제 장시간으로 걸으셔야 되는 직업이 있는 분들 보통은 그럴 경우에 많이 생겨요. 근데 아까 우리 근육 약했을 때도 무리하면 생겼었잖아요. 조금만의 행동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또 활동을 못 하셨던 분들 뭐 다리가 다쳐서 기부스를 오래 하고 계셨거나 아니면 다른 지병으로 걷지 못 하셨거나 이렇게 해서 여기가 굉장히 경직된 상태에 있을 때 이제 발을 디딜려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그때는 또 질환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. 네 주로 많이 걸으시는 분들 그리고 같은 자세에서 오래 서 계시는 분들 있죠. 그러니까 움직임 없이 오래 서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오는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만큼 치료를 해서 하는 치료 기간도 좀 길고 치료가 잘 되고 나서도 또 재발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. 치료는 그러면 경증과 중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래서 이제 좀 경미한 경우 경미하다기 보다는 어쨌든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셨고 치료나 이런 걸 안 해보신 분들은 보통은 체충격파라고 해서 그 근막 부분을 이제 좀 풀어주면서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치료가 있습니다. 근데 발바닥은 워낙 두껍기 때문에 그런 충격파 정도는 하셔야 조금 더 호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충격파가 어떤 분은 되게 원하거든요. 네 맞아요. 그래서 저도 꼭 설명을 드리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강요하진 않지만 발바닥 쪽은 기본 물리치료보다 충격파가 좀 더 효과적이신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히 이렇게 한 부분을 눌렀을 때 엄청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. 그러신 분들은 주사치료나 이런 게 좀 더 적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건 좋아지고 나서가 중요한데 좀 좋아질 수 있겠죠. 치료를 하시면 그 상태에서 좋아진 상태로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꼭 꾸준히 신경을 써주셔야 재발이나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다. 이게 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수술까지 하는 경우는 되게 흔치 나요? 그렇죠. 흔치 않죠. 근데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는 이제 외상성으로 다쳐가지고 그 근막이 파열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이제 만약에 필요하면 봉합이나 이런 걸 하긴 하는데 옛날에는 그 근막 붙어있는 뼈에 붙어있는 부분에 뼈 돌기 같은 게 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 부분에 엑스레이 상으로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뼈가 자라 있는 부분들도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뼈를 이렇게 갈아주는 그런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고 보통은 보존적인 치료로 주로 한다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 뼈에 붙어있는 부분에 소요. 그 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 뼈에 붙어있는 부분에 붙어있는 부분은